충청남도 천안시에 안서장 여관이 있다. 당국대와 상명대 중간 사이에 안설이 저수지가 있는데 그곳에 안서장 여관이 있다. 이곳에서 숙박하면 미스테리하고 심각한 심령현상이 발생한다. 잘 서지를 않는다. 남녀관의 합체가 잘 안되는 미스테리하고 심각한 심령현상이 발생한다. 안서장 여관은 1990년대에 지은 여관으로 기억된다. 건물주가 저출산을 미래 예측한 것 같다. 천안시 인구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안서장 여관 옆에 잘서장 여관을 신축하면 된다. 잘 써야 역사가 창조된다. 첫 출산 예산으로 잘서장 여관을 전국에 짓는 것이다. 여관비도 정부 예산으로 무상 지원한다면 첫 출산의 고민은 해결될 것이다. 내가 사는 곳은 시내권이 아니고 시외권에 산다. 읍다니에 산다. 2024년 8월 11일 하이웨이 식자재 마트에 갔는데 계산원이 외국인 노동자다. 쇼핑객도 외국인 노동자이고 가끔 한국인이 보이는데 나이 먹은 노인네들이다. 이들이 죽으면 읍다니의 주인은 외국인 노동자가 될 것이다. 시골에 빈집이 많지만 팔지도 않고 비워놓고 있다. 그렇다고 한국인이 시골집에 들어와서 살지도 않는다. 시골 노인들의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시골 노인들도 죽고 없으면 읍다니 시골 빈집은 외국인 노동자만 살게 될 것이다. 다들 알고 있는 이야기겠지만 읍다니에는 한국인 아이는 소수이고 외국인 아이는 다수다. 한국인 아이보다 외국인 아이가 더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인 아이는 따돌림을 당한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한국인 부모는 어쩔 수 없이 아파트 가격이 비싼 시내권으로 이사하게 되면서 읍다니에는 외국인 아이만 남게 된다. 내가 다니는 회사의 위와 같은 이유로 시내권으로 이사하는 학부모들이 많다. 아빠 직장도 가깝고 아이 학교도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이사를 하고 있다. 경제학자들이 경고하길 앞으로 16년 후 2040년이 되면 대한민국은 이하 생각하겠다.